그동안 실손보험금을 받으려면 병원에서 이것저것 서류를 떼느라 복잡해서 소액은 그냥 청구도 하지 않았던 분들 많았죠. 이제 휴대전화 앱 하나만 설치하면 손쉽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동네 병원들의 참여가 저조합니다. 의료계의 반대도 심하고요. 병원마다 다른 자기들이 정한 진료수과나 비급여 내역이 공개되는 게 싫은 겁니다.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발목을 다쳐 최근 정형외과 진료를 받은 변성욱 씨. 가입했던 실손보험금을 받으려면 병원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휴대전화 앱만 있으면 됩니다. 실손24라는 공공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가입한 보험사를 선택한 뒤 진료받은 병원과 내역을 선택하기만 하면 보험금 청구가 끝납니다. 그전에 청구하지 못했던 그런 자금 금액들도 바로바로 청구가 가능하니까 돈을 많이 세우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당장 서비스가 가능한 병원은 전국 210곳 뿐이고 4천여 개 병원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도 참여 병원은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진료 수가와 비급여 내역이 공개되고 비교되는 걸 꺼리는 동네 병원들과 의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보험사가 환자들의 진료 정보를 확인해 보험 고객을 가려받을 것이란 우려도 큽니다. 정부는 민감한 의료 정보가 암호화되고 비용도 보험사가 부담한다며 의료계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미참여 병원과 EMR 업체의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함께 찾아가고 의료계의 의료를 해소해 나가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의정 갈등 속에 정부에 대한 의사들의 불신이 커 실손보험 간소화가 정착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태웅입니다. MBN 뉴스 김태웅입니다.